해니 스텔리 1841년 1월 28일에서 1904년 5월 10일 영국 출신의 미국 언론인이자 탐험가로서 1871년 중앙아프리카에서 리빙스톤을 구조하여 널리 알려졌다. 1874에서 1877년에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하여 콩고강이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1879에서 1884년에는 레오폴드 2세의 지원을 받아 콩고강 유역에 레오폴드비를 건설해 벨기에가 이 지역을 식민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1841년 1월 28일 영국 웨일스 지방의 댄비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존 롤렌즈였지만 1859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올리언스에서 만난 상인의 양자가 되어 스텔리란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그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는 외할아버지에게 맡겨졌고 5살 때 외할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친척들에게 맡겨졌다가 성의 이사부 구빈원에서 생활하였다. 이곳에서 기초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남북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전후에는 여러 신문에 그를 기고하는 저널리스트가 되었다. 그러다 1867년부터 뉴욕 헤럴드의 설립자인 베네트와 전속 계약을 믿고 1867에서 1968년에 이루어진 영국의 에티오피아 침략의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다. 1869년에 그는 뉴욕 헤럴드의 사장인 베네트 이세와 리빙스턴을 찾아 그와 관련된 기사를 쓰기로 계약을 맺고 아프리카로 출발하였다. 영국의 선교사이자 탐홈가인 리빙스턴은 1866년 세 번째 아프리카 탐사에 나섰지만 1867년부터 소식이 끊긴 채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있는 상태였다. 스텔린은 1871년 3월 동아프리카의 노예 무역항인 잔지바르를 출발하여 11월에 탕가니카 호부군의 우지지에 도착해 리빙스턴을 만났다. 리빙스턴 박사님이십니까라는 그의 첫인사말은 그 자신의 기사를 통해 유럽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1872년 3월까지 리빙스턴과 함께 탕가니카 호를 탐색하여 그것이 나일강이 아니라 로알라바 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탐험을 계속하겠다는 리빙스턴을 남겨두고 5월에 잔지바르로 돌아왔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뉴욕 헤럴드와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 등에 기고하며 유명해졌다. 1873년 5월 리빙스턴이 죽자 그는 리빙스턴을 개성하여 뉴욕 헤럴드와 데일리 텔레그라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중앙아프리카 탐사에 나섰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진행된 이 탐험에서 그는 빅토리아호를 탐사하여 그곳이 나일강이 주요한 수원지임을 밝혔다. 그리고 로알라바 강을 탐사하여 그것이 콩고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콩고강이 지도를 작성하였다. 그는 콩고강의 넓은 호수에 스텔리풀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선박의 운항을 가로막는 거대한 폭포를 만나자 이를 리빙스턴 폭포라고 불렀다. 리빙스턴과 스텔리의 탐험은 서구 열강의 아프리카 내륙 진출을 가속화하였다. 벨기에 레오볼드 2세는 1876년 국제아프리카 협회를 세워 스텔리를 후원하였고 스텔리는 1879년부터 1884년까지 콩고강 유역에 머무르며 콩고강 하류에서 스텔리풀까지 교통로를 개설하고 1881년 스텔리풀 인근에 레오폴드비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원주민 족장들에게 레오폴드 2세의 보호를 받아들인다는 동의를 얻어내 이 지역에 대한 벨기에 진출을 도왔다. 벨기에의 콩고 분지 진출은 열강들이 아프리카 분하를 공식화하는 기계가 되었고 결국 1884에서 1885년에 열린 베를린 회의에서 서구 열강들은 이 지역이 레오폴드 2세의 사유영지임을 인정하였고 이 지역에는 각국의 자유무역이 보장되는 콩고자유국이 세워졌다. 1887에서 1889년에 그는 이집트령 수단의 에콰토리아 총독 에밍 파샤를 구출하기 위해 다시 아프리카 탐험에 나섰다. 그는 콩고강을 거슬러 올라가 5개월의 행군 끝에 알버트 호의 도달의 에밍 파샤를 만났고 이슬람 마디파의 반란에 둘러싸여 있던 그를 동아프리카 해안지역의 파가무여로 구출하였다. 이 탐험에서 그는 로엔조리 산맥과 에드워드 호의 존재를 서구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1890년 영국으로 돌아온 뒤 그는 도로시 테넌트와 결혼하였다. 1895에서 1900년에는 하원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899년에는 왕실에서 바스 기사 자기를 받았다. 1904년 5월 11일 런던에서 사망하였으며 그의 무덤은 템스 강류역 서리주 빌어브라이트의 성미카엘 교회의 묘역에 있다. 그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여행기를 남겼는데 주요 저작으로는 등이 있다.